282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26일입니다. 2번 2월 16일입니다. 3번 3월 26일입니다. 4번 4월 16일입니다. 282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26일입니다. 2번 2월 16일입니다. 3번 3월 26일입니다. 4번 4월 16일입니다. 283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13일입니다. 2번 3월 14일입니다. 3번 4월 13일입니다. 4번 4번 4월 14일입니다. 283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13일입니다. 2번 4월 24일입니다. 2번 4월 14일입니다. 4번. 4월 14일입니다. 284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8일입니다. 2번. 4월 9일입니다. 3번. 5월 8일입니다. 4번. 6월 9일입니다. 284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8일입니다. 2번. 4월 9일입니다. 3번. 5월 8일입니다. 4번. 6월 9일입니다. 285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4월 7일입니다. 2번. 4월 10일입니다. 3번. 4월 17일입니다. 4번. 4월 21일입니다. 285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4월 7일입니다. 2번. 4월 10일입니다. 3번. 4월 17일입니다. 4번. 4월 21일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2월 17일입니다. 2번. 2월 27일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2월 28일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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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5월 20일입니다. 3번. 6월 10일입니다. 4번. 10월 20일입니다. 289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2월 10일입니다. 2번. 5월 20일입니다. 3번. 6월 10일입니다. 4번. 10월 20일입니다. 290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2월 12일입니다. 2번. 5월 15일입니다. 3번. 6월 12일입니다. 4번. 10월 15일입니다. 290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번. 2월 12일입니다. 2번. 5월 15일입니다. 3번. 6월 12일입니다. 4번. 10월 15일입니다. 291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3일입니다. 2번. 7월 4일입니다. 3번. 10월 3일입니다. 4번. 10월 4일입니다. 4번. 10월 4일입니다. 292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19일입니다. 2번. 7월 29일입니다. 3번. 10월 19일입니다. 4번. 10월 5일입니다. 4번. 10월 29일입니다. 4번. 10월 29일입니다. 5번. 10월 29일입니다. 6번. 10월 30일입니다. 5번. 10월 29일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